아카라 존탑 어? 방금 뭐 빨간색 글씨가.. 아니.. 아니씨 월드보스 37분 저.. 지금 잘 보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헬타이드.. 어.. 이따 9시 반.. 아.. 좀 일찍 자야 돼가지고 지옥 물결까진 못하겠다 아 여기 거기 아닌가? 그.. 마녀 나오는거? 그 원콤.. 원콤.. 엇가.. 기수 쓰는 년 나오는거? 아.. 해보자 와 나 백단의 몬스터를.. 뭐야 이거 쎄네.. 방금 쎄네였나? 아.. 이 개같은 게임.. 이게 왜 나오는건데 어이씨.. 잠깐만 잠깐만.. 어야.. 아.. 아.. 개같이 걸렸네 아.. 쎄네가 나오네.. 싸싱나네 백단에서..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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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아 아 이 쎄네 한방에 죽어 이거 조심해야돼 으아 이 개새끼야 우와 미친년아 잡고 죽었다 그래도 큰일났네 내가 마녀 보스 마녀한테 죽을거 생각하고 부활 횟사 아껴둬야 하는데 아아 쟤한테 죽어버리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얘부터 잡아요 쟤 잡아야 우와 잠깐만 야야야야 패스하자 이거 가자 가자 안돼 안돼 클리어하는걸 목적으로 해야겠어 어메 야 잠깐만 기다리려고 좀 뒤로 빠지자 와 이거 좀 자준이 상하긴 한데 일단 살고봐야돼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 쟤네 쟤부터 잡아야돼 쟤부터 쟤부터 어 물약없어 아아 물약없어 ㅈ됐다 물약먹어 방금 방금 개 나왔던 아니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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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그 내 내가 싫어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방금 잘못들었나 쟤네 발사하는 소리 와 개 쫄리네 다 다 다채 속박된 사제 쟤네 소리 방금 쟤네 소리 났지 방금 턤네 어 이거 사툴을 해야되네 무슨 디아블로 사툴 사운드플레이를 해야하냐 FPS게임도 아니고 으 배그 아니야 소리를 듣고 좀 안그러면 순삭이거든요 이거 아 소리를 지금 잘 듣고 있거든? 없지 여기 가자 와 개 잠깐만 개같은게 왜이렇게 아파 여기 아아 번개 창때문이구나 저거 충격의 창 아 어 쉽지 않네 자체 속박된 사제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를 모르겠네 여깄다 빨리 잡아야 돼 됐다 육순이었어 어 뭐야 어디 문이 어디 있으려나 아 여기쯤에 있나 어 잠깐만 아 얘는 안잡아도 되는 거였는데 아 저쪽에 열쇠 여는 문이 있는 줄 알고 아 아 마녀한테 죽을지도 몰라서 내가 지금 부활 횟수를 어 개쫄린 어 됐다 어 닿았어 어 손가락 잠깐만 내 생에 최초 백단 도전의 최초 클리어 를 멋있게 하려면 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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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방에 가자 어 어 얘 얘 그 순 그 있거든요 아 나이스 아 불성가자 달성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근데 이게 미쳤네 시즌 버프에 시즌 버프에 여러가지 버프에 그 다음에 저기 야만 용사라 에 선조의 망치라는 버프에 하나비 버프에 각종 버프는 다 달고 왔는데도 빡세네 야 이거 프리시즌에서 했던 분들은 괴물이야 아 물론 뭐 맵을 가려서 하셨겠지만은 버프를 먹고도 깨기가 힘든 거네 어 개 힘드네 아 예 같이 하시죠 와 컨텐츠 뽑았다 하나 그것을 인터넷을 이럴 기억 해 net